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을 유통하는 애터미가 92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IR52 장영실상은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인 장영실의 이름을 따서 제정한 상으로 매주 우수한 신기술 상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애터미의 스킨케어 라인은 피부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취득에 성공했으며, PCT국제특거와 중국특허 출원도 완료한 기술입니다. 지난 2017년 출시 후 세계 13개국 수출과 국내 매출 3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